한국어 능력시험 1. 듣기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우산이 있어요? 우산이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공책이에요? 공책이에요? 2번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3번 뭐 살 거예요?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요? 4번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6번 저 주말에 부산으로 여행 가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아파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어서 오세요, 손님. 뭐 찾으세요? 운동화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손님. 뭐 찾으세요? 운동화 있어요? 8번 5시 영화표 2장 주세요. 죄송합니다. 5시 표는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5시 영화표 2장 주세요. 죄송합니다. 5시 표는 없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도착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편지를 보내면 내일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네, 내일까지는 도착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스테이크가 유명해요. 그래요? 그럼 우리도 그거 한번 먹어볼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치마가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샀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치마가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샀어요. 12번 저는 23살이에요. 그래요? 저도 23살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23살이에요. 그래요? 저도 23살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르치고 생산해서 샀어요. 11살이에요.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작년에 제주도에서 찍은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작년에 제주도에서 찍은 거예요. 14번 책상, 의자, 옷장, 방에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있네요? 네, 침대만 사면 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책상, 의자, 옷장, 방에 필요한 것은 거의 다 있네요? 네, 침대만 사면 될 거예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무거우시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손님.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전화기 놓고 가셨어요. 어머,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잠깐만요, 손님. 여기 전화기 놓고 가셨어요. 어머, 그래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가을이 되니까 많이 시원해졌네요. 네, 근데 아침 저녁에는 좀 추워요. 저는 밤에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올 때 긴팔 옷을 한 벌 가지고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을이 되니까 많이 시원해졌네요. 네, 근데 아침 저녁에는 좀 추워요. 저는 밤에 옷을 얇게 입어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밖에 나올 때 긴팔 옷을 한 벌 가지고 와요. 수미 씨, 어제 이메일 보냈는데 받았어요? 이번 주 모임 날짜가 금요일로 바뀌었는데 시간 괜찮아요? 저는 금요일에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죠? 다음에는 꼭 갈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어제 이메일 보냈는데 받았어요? 아, 그래요? 바빠서 아직 못 봤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이번 주 모임 날짜가 금요일로 바뀌었는데 시간 괜찮아요? 저는 금요일에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죠? 다음에는 꼭 갈게요.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운동하고 싶은데 몇 시에 문 열어요?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운동하고 싶은데 몇 시에 문 열어요? 오늘 아침 6시에 시작하니까 아침 일찍 오셔도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영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아침에 회사 가기 전에 운동하고 싶은데 몇 시에 문 열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니까 아침 일찍 오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인데 뭐 특별한 선물 없을까요? 아, 우리 부모님도 음악 좋아하시니까 같이 음악회에 가야겠어요. 그래요. 요즘 좋은 공연이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주가 아버지 생신인데 뭐 특별한 선물 없을까요? 전에 저는 부모님이랑 음악회에 가야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도 음악 좋아하시니까 같이 음악회에 가야겠어요. 그래요. 요즘 좋은 공연이 많으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21번 팀장님, 행사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것들은 아까 메모해 놓았는데 민수 씨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건들은 바로 행사장으로 가지고 갈까요? 아니요. 행사장 준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선 사무실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팀장님, 행사 때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요. 필요한 것들을 아까 메모해 놓았는데 민수 씨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건들은 바로 행사장으로 가지고 갈까요? 아니요. 행사장 준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선 사무실로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공원에 있는 길을 따라서 걸으면 운동도 되겠는데요. 우리 집 근처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산책하고 싶을 때 놀러 와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공원 안에 호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녁에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원에 있는 길을 따라서 걸으면 운동도 되겠는데요. 우리 집 근처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산책하고 싶을 때 놀러 와요. 오늘 영화 정말 재미있었지요? 영화관도 불편한 자리는 값을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앞자리나 뒷자리는 영화 볼 때 좀 불편하죠. 사실 연극이나 뮤지컬은 자리마다 값이 좀 다르잖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영화 정말 재미있었지요? 재미있었지요? 네. 근데 너무 앞자리라서 목이 좀 아팠어요. 영화관도 불편한 자리는 값을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앞자리나 뒷자리는 영화 볼 때 좀 불편하죠. 사실 연극이나 뮤지컬은 자리마다 값이 좀 다르잖아요. 24번 민수 씨, 왜 이쪽 길로 가세요? 저쪽 길이 더 빠른데.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저 길로는 못 가요. 지금 시간에 마라톤을 해요? 평일 아침이라 차도 많은데 길이 많이 막히겠네요. 길이 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왜 이쪽 길로 가세요? 저쪽 길이 더 빠른데. 오늘 마라톤 대회가 있어서 저 길로는 못 가요. 지금 시간에 마라톤을 해요? 평일 아침이라 차도 많은데 길이 많이 막히겠네요. 길이 좀 복잡하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꽃을 심고 정원을 가꾸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에는 꽃을 키우는 방법들이 사진과 함께 있어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키울 수 있는 꽃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집안에 실내 정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꽃을 심고 정원을 가꾸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이 책에는 꽃을 키우는 방법들이 사진과 함께 있어 배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키울 수 있는 꽃의 종류도 알 수 있고요. 25번 26번 26번 27번 27번 23번 아멘 엄마 24번 26번 28 know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방학이라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 어서 와요. 이번 방학에는 뭐 할 거예요? 방학을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자전거 여행을 해보려고요. 음, 자전거 여행 좋죠. 힘들기는 하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기타도 한 번 배워보려고 해요.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방학이라 인사드리러 왔어요. 방학을 좀 특별하게 보내고 싶어서 자전거 여행을 해보려고요. 음, 자전거 여행 좋죠. 힘들기는 하겠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기타도 한 번 배워보려고 해요.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것도 좋겠네요. 27번 28번 30번 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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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번 21번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좋은 생각이세요. 자기 통장이 생기면 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참, 아이 도장은 가져오셨죠? 도장이 필요해요? 안 가져왔는데. 그냥 내일 다시 와야겠네요. 그럼 내일 아이도 데리고 오세요. 은행에 와서 직접 통장을 만들면 더 좋아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이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아, 어린이 통장요? 요즘 입학 때라 많이들 만드시네요. 네, 우리 아이도 자기 통장을 갖고 싶어 해서 선물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세요. 자기 통장이 생기면 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참, 아이 도장은 가져오셨죠? 도장이 필요해요? 안 가져왔는데. 그냥 내일 다시 와야겠네요. 그럼 내일 아이도 데리고 오세요. 은행에 와서 직접 통장을 만들면 더 좋아할 거예요. 29번 30번 30번 4 keep 3 30번 30 quests 30 31 31 32 35 39 40 40 41 34 34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